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먼저 벌써부터 시작합니다! 이번엔 히힛이에요! 초콜릿 아이스크림 매콤달콤달콤 마요네즈 초콜릿 바삭바삭 초콜릿 찹쌀떡 양념장 아이스크림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계란 시원한 것 같아요 치즈볼 치즈 바삭바삭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매콤달콤달콤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